자치분권대학 당진 캠퍼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웅장 시장입니다. 자치분권대학 당진 캠퍼스 개강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치분권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의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주민주권의 첫걸음이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 더불어 자치분권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여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지역을 더 역동적이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. 당진시는 이미 지난 5년간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총회를 개최해왔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또한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주민자치가 정착되면서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며 사명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. 시대적 요구의 선봉에 있는 우리 당진시민 여러분 이번 특별교육과장은 지방자치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당진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앞으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자치분권대학을 통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에 초석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으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당진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자치분권대학 당진 캠퍼스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